안녕하세요. 연애 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원하는 남자는 다 가져봤지만 결국 현재 남친한테 만족하지 못한다는 재미있는 여자분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가수, 체육선수, 댄서, 방송계, 항공사, 모 기업 대표, 직속 상사 등 원하는 남자를 다 가져봤고 지들도 날 가지려 안달이었는데 현재 연애는 걔 십창이야. 왜 현 남친은 날 개무시하지? 전 여친이 모델이었나? 승무원이었나? 나도 외모 못매 어디가서 안 빠지는데 혹시 내가 나이 들어서 일까? 전자담배 땡기네. 이런 정말 센 글이었는데요. 이게 재미있었던 게 일단은 이분이 나이가 30대이겠죠. 원하는 남자를 이 정도로 많이 만나봤으면 나이가 좀 들었을 것 같고 현재의 남자친구는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전문직 남자를 만나고 있긴 한데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나에 대한 대접이 좋지가 않다. 너는 그 학과 나왔으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시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친구가 빠삭하다 보니까 약간 무시하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외모 몸매가 정말 늘씬하고 좋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한 잘나가는 남자들을 만났었겠죠.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사는 거는 자기 마음이고 매력이 있으니까 또 이것도 가능했었던 건데 이렇게 이제 원하는 남자를 다 가졌다. 이거는 거꾸로 말하면 원하는 남자를 다 가진 게 아니고 한 명의 남자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뒤집어서 말하면 이 여자를 이제 스쳐간 그 많은 전남친들 잘난 남자들에게서 결국은 이제 최동 선택을 받지 못한 전녀친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도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원하는 남자 내가 주체적으로 다 가져봤다. 연애 다 해봤다. 내가 다 꼬셔봤다. 지들도 나를 꼬시려고 안달랐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참 외모적으로 뛰어나면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연애 이 도파민에 좀 끌리는 여자분들이 빠지기가 쉬운 함정인 것 같아요. 이분도 길게 연애를 해본 적이 없고 짧게 짧게 만났었다. 그러면 사실상 어떤 한 사람을 진득하게 만나면서 그 사람이랑 우여곡절도 겪어보고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서로 신뢰가 더 생겼다던가 아니면 뭐 나도 상대방의 치명적인 단점을 인내하면서 받아준 적이 있다거나 이런 경험들 어떻게 보면 결혼이 늦어진 시대에 결혼이 늦어졌더라도 이 연애 기간 동안에서 어느 정도 다져져야 하고 성장했어야 하는 그 인간관계의 깊은 측면들이 개발이 전혀 안 된 채로 그냥 단타로 겉모습만 보면서 환승연애 하듯이 그렇게 자극적인 연애를 하다가 나이가 든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렴한 말투 플러스 전문직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 그 남자한테 약간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드니까 본인도 이제 기분 나빠서 급발진하는 이런 이제 성질머리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 남친과의 미래도 제가 제삼자긴 하지만 글이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이긴 해요. 외모가 괜찮은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분들도 나이가 똑같이 들잖아요. 나이가 30대 한 중반 정도로 슬슬 넘어간다. 그 시점부터는 그 또래나 오빠 남자들이 봤을 때 그냥 이제 단타로 짧게 한번 만나서 잭스하고 데이트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흐지부지 떠내보낼 여자로 어느 정도 무의식 중에 인식을 하고 들이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다가 덜컥 임신을 하지 않는 이상은 물론 사귀는 건 맞지만 이 연애가 무난하게 결혼까지 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 연애의 확률이 높은 것과 결혼의 확률이 높은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일 수 있고요. 이런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연애의 확률은 나이가 더 들어도 외모가 화려하고 괜찮으니까 계속 높겠지만 지금 결혼의 확률은 이미 급격하게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그거를 확실히 자각하고 자기 객관화 한다면 지금 이런 식의 뭔가 급발진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는 스스로 결혼 가능성을 더 하락시키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나름대로 잘나가는 남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연애 시장에 이런 타입의 30대 여자분들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적당히 즐기다가 뭐 갈아타거나 흐지부지하거나 그렇게 이제 연애를 하기가 되게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외모가 괜찮은 30대 여자들한테 들이댄다 하면 그 30대 여자들도 결국은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한편으로는 결혼을 생각하면서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스킨십이나 이런 부분도 빠르고 또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0대 초중반 남자 여자분들이 동상이몽식으로 정말 복잡하게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한번 테크트리를 타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요. 이 악순환을 본인이 정말 확실하게 끊지 않는 이상은 이 여자분도 30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더 나이 들어서 완전히 뭔가를 포기하듯이 타협해서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생활이 정말 만족하면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이제 의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분에게 필요한 거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아니라요. 오히려 남자를 좀 끊어보는 그런 연애 디톡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잘나가는 남자 입장에서는 연애의 시작은 여자가 섹시하고 화려하고 그런 이제 자극적인 끌림에 충분히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사귀면서 정말 마음이 가고 또 결혼까지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여자가 여친이 아니라 내 아내로서 또 이제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아껴주고 우리 부모님 마음에 들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야 결혼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상을 했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하면요. 현재 상태로 아무리 외모나 잭스 이런 게 마음에 든다고 해도 결국 그 끝은 이별이라는 거 남자분들도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남자친구와 연애를 지속하는 거 이게 사실 이 여자분한테도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외모적으로 매력 있는 거야 정말 장점이긴 한데요. 그 장점이 오히려 내 인생에 연애에 있어서 특히 결혼에 있어서 독이 될 수 있다.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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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